지난 5월 7일 치러진 제10회 재능교육 수학경시대회 수상자 발표가 토요일 BC주 뉴에스티미스터에 위치한 더글라스 컬리지에서 개최됐습니다. 3학년부터 9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경시대회는 각 학년별로 1, 2, 3등에게 트로피와 상품이 전달됐고 최고 득점자인 대상 수상자에는 트로피와 얼티비에서 후원한 5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. 이날 대상을 수상한 이서연 양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캐나다에 오게 됐고 현재 7학년에 재학 중이며 3학년 때부터 응시한 재능경시대회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상을 한 수제이기도 합니다. 대상 받은 건 아주 기쁘고요. 공부 잘하는 비교는 없고요. 그냥 수학에서는 포뮬라 그런 걸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서연 양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기초를 다진 것이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수상자 발표 중간에는 지루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악기 연주와 노래 등 장기 자랑도 이어졌습니다. 얼티비 뉴스 홍재수입니다.